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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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문제를 때문에 법을 이처하지 않는 것입니다. 말씀을 더 늦지 마시고요. 아니, 저에게도 말씀하시던데요. 말씀, 말 이야기하다 보면 더 늦을 수도 있고 또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무슨 순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면 적절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지금.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지금.